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인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갈 출애급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급 2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급 1세대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출애급 2세대는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그 축복의 땅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출애급 2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난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난은 어떤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은 축복과 풍요와 번영이 갖추어진 그런 피욕한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난은 동시에 위험한 땅이에요 강대한 일곱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는 땅입니다 안학자손같이 강대한 족속이 출몰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가치가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땅입니다 출애급 1세대가 가난 진입을 실패하게 된 책임은 그들의 불순종에 있죠 하지만 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가난한 땅이 주는 압도적인 두려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위험이 공존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구원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 또 1절에 보면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2절에는요 가난한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고 결국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족속들을 만나고 대항하고 싸우는 일은 사실로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싸우고 계시고 먼저 승리를 쟁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앞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까?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에 빠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그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하리므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 가난을 정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2절에 보십시오 2절 중반부에 보면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때란 무엇입니까? 문맥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앞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2절에 봅시다 가난한 족속을 진면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3절에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도 혼인시키지 말라 가난한 땅의 우상을 제하라 여러분 이 엄격하고 단호한 명령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신론적인 신관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메모니즘 물신승배사상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반하나님 나라적 우상승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21세기 고도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풍요와 번영의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래 청교도의 신앙 위에서 세워진 미국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땅의 현실은 어떤가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성행합니까? 도덕이나 정직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합니까? 성경의 비진리의 내용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공공연히 허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감히 버릴 것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와 번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의 이 풍요로운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요의 환경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계속 전수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을 출애급시키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는지 어떠한 지적을 통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스토리들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 말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개명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개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구원받은 자녀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그 수가 많거나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수가 적고 그들이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떠한 조건 우리의 내세울 만한 것들 그런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사랑에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오늘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혜림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혜림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